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와신돈 특파원을 지내고 있는 한 젊은 기자분이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본래 좀 알뜰살뜰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화폐개혁을 한 것도 결국은 한국 내의 화교 때문에 그렇게 화교의 여러분들 좀 틀면 돈이 나올까 싶었던 생각이 있는데 틀어보니까 아무 별로 큰 게 안 나왔죠.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이런 정인슬 와신돈 특파원이 썼네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 원하는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변동성이 심한 화폐입니다. 그런데 대만 달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자산 수준은 아니지만 대만 달러는 한국의 원화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강달러린의 달러 대비 원화가 저 15% 가까이 떨어질 때도 대만 달러는 7% 하락하는데 거쳤다. 대개 자국 화폐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요. 이런 안정성 덕분에 대만 정부는 국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할 때 뜨는 비용이 덜 들었고 정부 재정도 아끼고 정부 재정도 아끼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한 비결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한국은 원화평가 절하폭이 커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서 12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인업에 빠져 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통화 가치는 그 국가의 실력 펀더멘탈을 반영한다.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방정이다. 같이 반도체를 먹고 살아온 나라지만 대만의 파운드리는 변동성이 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다. 반도체 없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살죠? 그런 걱정을 우리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대만은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만의 가계부채가 근래에 좀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현재 91.5%입니다. 91.5%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치가 96.5%고 최소치가 79.9%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치를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대만의 여러분들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82% 2015년도에는 82% 2018년도에는 87% 2020년도에 97%가 올라갔네요. 그래도 우리보다 굉장히 낮죠.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순위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제 정부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보전금을 빼는데 전세 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56.8%가 정도 되는 거죠. 156.8% 거의 세계 톱 수준인 겁니다. 빚이 많다는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좀 굳죠. 굳다는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빚을 잘 안 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분 말씀은 달러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비교했지만 특히 제가 오늘 여기서 다음에 한 번 시간 되면 국가부채도 한 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부 재정도 아끼고 아낀다는 거죠. 아끼는데 이제 우리는 예를 보게 되면 국가 재정도 펑펑 쓰고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포함해서 1년에 한 100조 정도가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 네. 무역수지나 경상수위 적자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아껴 써.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평소에 아껴 써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워싱턴 특파원의 한국경제신문에 젊은 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전세보전금을 포함하게 되면 한 150몇 프로입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57% 정도인데 근래에 많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했음 불구하고 대만한 97%에 머물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뭐 금금자략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립자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세상을 관통하는 삶의 지혜라든지 생활의 지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김재환님께서 나라가 위태위태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